배에 생긴 구멍 아름다운 호숫가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며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름이 지나면 배를 잘 손질해서 보관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타고 놀려고요. 그런데 배를 옮기다가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지 잠깐 생각했지요? 이건 내년 여름에 고쳐야겠다. 아버지는 배에 페인트칠만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공을 불러 치를 부탁했어요. 치를 끝내고 보니 정말 새것같이 깨끗한 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어요. 두 아들은 이른 봄부터 배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맣게 잊고 허락해 주었어요. 배를 타러 나간 지 한참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두 아들이 늦자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는 작년에 배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늘이군. 배에 구멍이 난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게 틀림없어. 아이들은 수영을 못하는데.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며 허겁지겁 호수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천천히 노를 저으며 호숫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놓으며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니? 예? 물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배 밑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배 밑바닥에 있던 구멍은 이미 막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불현듯 페인트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작년에 페인트칠을 했던 사람이 막아 놓은 게 틀림없어. 아버지는 선물을 사서 페인트콩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작년에 우리 배 밑바닥에 난 구멍을 막아주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페인트공은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배에 구멍이 뚫려있기에 막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고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동안 수고를 더한 것뿐이지만 그 덕분에 제 두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무척 중요하답니다. 페인트공이 큰 뜻 없이 배의 구멍을 막았지만 두 아들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페인트공처럼 작은 일도 찬찬히 살피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여우의 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반 옆을 어슬렁어슬렁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보고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포도가 담스럽게 익었군 맛있겠는걸 마침 배가 고팠던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에는 높은 울타리가 둘러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야우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서 살을 빼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 틈으로 들어가야지. 여우는 3일 동안 음식은 먹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여우는 배가 홀쭉해져서 포도밭을 둘러친 울타리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신이 나서 포도밭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크고 잘 익은 포도만 골라 마구 먹어댔어요. 여우는 배가 터질듯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걸을 수조차 없었지요. 여우는 배를 두드리며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한참을 쉬고 난 뒤 겨우 걸을 수 있게 된 여우는 포도밭 밖으로 나가려고 울타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는데 나가려니까 몸이 안 빠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불룩해진 배가 울타리 틈에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우는 할 수 없이 울타리에 낀 채 또 3일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배가 홀쭉해진 뒤에야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여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빈몸이고 죽을 때 역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세 가지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과 착한 일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착한 일이랍니다. 진짜 중요한 재산 아주 큰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라비 한 사람과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서로 자기 재산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난 보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소. 전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돈이 아주 많소. 라비는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무슨 재산이 있소? 한 부자가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만 훌륭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오. 부자들은 라비를 비웃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재산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적들은 부자들과 라비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몽땅 빼앗았지요. 부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적들은 빼앗은 물건을 몽땅 가지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배는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어느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부자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 나왔는데 라비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라비님은 해적들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라비는 빙긋이 웃으며 말렸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빼앗아갈 수 없답니다. 모두 머릿속에 있거든요. 머릿속에 재산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바로 지식이라는 재산입니다. 지식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지식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 궁금해했지요. 라비님, 우리에게도 지식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날부터 라비는 사람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라비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길가에는 거지 세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라비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지들은 라비와 같은 배에 탔던 부자들이었어요. 거지들은 무릎을 꿇고 라비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라비님, 당신 말이 모두 옳았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거지들은 그제야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거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라비님, 우리도 지식을 얻도록 배우겠습니다. 부디 가르쳐주세요. 라비는 거지들을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지들은 모두 라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고요? 진짜 부자는 재산이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비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불편한 몸을 이긴 지혜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쟁이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임금님에게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열매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임금님은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이 나무를 지켜줄 경비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걱정스러웠어요. 경비원이 열매를 따먹으면 큰일이니까 말입니다. 욕심쟁이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장님이라면 열매가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니까 따먹지 못할 것이고 앉은 뱅이라면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따겠지. 욕심쟁이 임금님은 곧바로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를 경비원으로 뽑았습니다. 장님과 앉은 뱅이는 소문으로만 듣던 맛있는 열매를 한 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임금님의 열매를 따먹기로 했습니다. 장님이 앉은 뱅이를 어깨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앉은 뱅이는 열매가 있는 곳을 장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님과 앉은 뱅이는 맛있는 열매를 실컷 따먹었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임금님이 열매가 잘 있는지 살피려고 정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장님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앞에 못 보는 장님입니다. 열매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욕심쟁이 임금님이 앉은 뱅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다 따먹었구나. 임금님 억울합니다. 저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쟁이 임금님은 장님과 앉은 뱅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에게 벌을 내릴 수도 없었어요. 사람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지혜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님과 앉은 뱅이가 앞을 못 보고 걸을 수 없다고 가만히만 있었다면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답니다. 못난 얼굴과 항아리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우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지혜가 뛰어나긴 했지만 너무도 보잘것 없이 못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랍비와 공주가 만났습니다. 공주는 못생긴 랍비를 보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참 지혜로우신데 얼굴은 너무 못생기셨네요. 그러나 랍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이 왕궁 안에서도 포도주를 담그시겠지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랍비가 공주에게 또 물었습니다. 포도주를 어떤 항아리에 담아놓으십니까? 포도주야 그냥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에 랍비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겨우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단 말입니까? 귀한 포도주이니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으셔야지요. 랍비가 돌아가자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군 지금까지 왜 귀한 포도주를 보잘것없는 흙 항아리에 담았을까? 공주는 신하들을 불러 왕궁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 담으라고 시켰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왕궁 안에 있는 포도주맛은 모두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왕궁의 모든 포도주맛이 변한 것을 알고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술을 금 항아리로 옮겨 놓았느냐? 그러자 공주는 임금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라비의 지혜를 눈치채고는 공주를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 해도 평범한 흙 항아리에 담아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급히 라비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라비님,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맛이 변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라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흙 항아리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생김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주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라비의 말을 다 듣고 지난 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답니다. 효자 이야기 어느 마을에 농부의 아들과 방앗간 집 아들이 살았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농장에서 일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몰래 방앗간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들에서 살찐 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거참 통통하다. 농부의 아들은 얼른 닭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들은 닭을 삶아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참 맛있구나. 그런데 닭은 어디에서 났니? 궁금해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데리고 했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기나 하세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닭인지 알고는 먹자꾸나.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농부의 아들은 귀찮은 듯 입을 삐죽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못내 사온했지요. 한편 방앗간집 아들은 왕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곡식을 찌어야 한다. 온 나라의 방앗간집 주인은 모두 왕궁으로 모여라. 방앗간집 아들은 편지를 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힘든 일만 시킬 게 틀림없었거든요. 방앗간집 아들은 아버지를 몰래 방앗간에 있게 하고 대신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방앗간집 아들을 흉보았어요. 늙은 아버지에게 힘든 방앗간 일을 시키다니. 아들은 왕의 초청을 받아 왕궁으로 갔대요 글쎄. 농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걀 잡아 대접했고 방앗간집 아들은 아버지를 몰래 방앗간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방앗간집 아들은 아버지가 왕궁에 가면 고생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힘든 일을 한 방앗간집 아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닭고기를 대접한 농부의 아들은 지옥에 갔어요. 아버지를 참된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우더른을 대접하는 것보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더른을 돌보는 것이 참된 효도랍니다. 나무를 심는 노인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집 앞마당에 어린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는 얼마나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아마 70년쯤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걸세. 젊은이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70년이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열매를 드시지도 못할 텐데 뭐 하러 심으세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는 과일 나무가 많았네. 물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걸세. 그분이 그때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들을 심지 않았다면 내가 과일을 따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나. 젊은이는 그제야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드시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심으시는 거로군요.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를 다 심은 뒤 흙을 고루고루 정성껏 밟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계속 말했지요. 젊은이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먼저 살았던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이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 주위에 작은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 햇살을 쬐며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는 가는 길에 어린 과일 나무를 한 그루 샀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아삭아삭 맛있는 과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심어 놓은 나무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꼭 나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두 엄마와 아기 솔로몬 왕은 매우 지혜로워서 재판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서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솔로몬 왕을 찾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솔로몬 왕이 있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말하려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이 재판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한 신하가 포대기에 쌓인 가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섰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을 보며 물었어요. 그대들과 이 아이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자 두 여인이 서로 다투듯 동시에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왕이시여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 자기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여인에게 말했어요. 어째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말해보아라. 첫 번째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저 여자가 제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에 저 여자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여인 역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갓난아기는 한 명인데 어머니는 두 명이라니 한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로군. 솔로몬 왕은 곧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 갓난아이를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어라. 아이는 하나인데 어미가 둘이니 어쩔 수가 없구나. 재판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신하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첫 번째 여인이 갓난아이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안됩니다. 왕이시여. 그럼 이 아이는 죽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인은 갓난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솔로몬 왕이 무서운 목소리로 꼬지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갓난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두 번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기가 다칠까봐 뒷걸음질 칠 뿐이었지요. 솔로몬 왕은 그 모습을 보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저 여인이 바로 갓난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그렇게 갓난아이는 첫 번째 여인의 품에, 아니 진짜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느 나라에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와 총을 들고 싸우는 병사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장군이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지요. 장군은 병사를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조금 잘났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거나 못났다고 해서 나쁜 자리에 앉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이런 장군을 매우 좋아했지요. 어느 해 장군은 전방에 있었습니다. 전방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장군은 친구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군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군.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찾아오더니 정말 반갑구먼. 장군과 친구는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한 병사가 술을 가지고 왔어요. 장군님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맙네. 장군은 병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마실 술도 있나. 그러자 병사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장군님 남은 술이 이것밖에 없어서 장군님께만 가져왔습니다.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 친구는 술을 마시려고 했지요. 자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는 게 어떤가. 그러나 장군은 술병을 따지 못하게 친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친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은 술과 술잔을 다시 쟁반에 올려놓았어요.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나에게 왜 이러지? 친구는 마음속으로 장군한테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은 당연한 예의였어요. 하지만 장군은 친구보다 병사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장군은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말했어요. 남은 술이 이것뿐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저희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드십시오. 이걸 도로 가져가게. 장군님. 병사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장군의 친구였습니다. 술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자네 왜 그러나? 나와 술 마시는 게 싫은가? 그게 아니라네. 자네에겐 미안하네. 하지만 병사들이 마실 술이 없는데 나만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생각하는 장군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친구는 장군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네처럼 훌륭한 사람을 장군으로 둔 병사들은 정말 행복하겠네. 친구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멀리서 찾아온 친구에게 술도 한 잔 대접하지 못하다니. 무슨 소린가? 자네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한없이 기쁘네. 함께 술을 마시진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즐겁다네. 그렇게 생각해주니 나도 정말 고맙네. 장군도 친구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결국 장군과 친구는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장군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장군의 마음을 알았기에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친구는 떠나면서 장군에게 말했어요. 부하를 생각하는 자네 마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네. 라고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큰 힘 옛날에 지혜로운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역시 매우 똑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이 꿈을 꾸었어요. 딸이 신분이 낮고 가진 것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왕은 꿈속에 나타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습니다. 왕은 오래오래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의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왕은 딸을 데리고 어느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만든 궁궐에 딸을 꼭꼭 가두었지요. 주위에 아주 높은 담도 쌓았습니다. 또한 왕은 곳곳에 많은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공주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왕은 궁궐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왕의 꿈에 나타났었던 그 남자는 끝없이 넓은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 갑자기 추워졌어요. 남자는 추위를 피해 사자시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 털가죽으로 몸을 녹일 수 있었어요. 남자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새가 푸드덕 날아와서 사자시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덩달아 남자도 하늘로 붕 떠올랐지요. 새는 도발로 남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하늘을 뚫고 어디론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새는 공주가 갇혀있는 궁궐에 남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공주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한눈에 반했지요. 결국 공주와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왕은 공주를 머나먼 섬에 가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새를 보내 공주와 남자가 만나도록 하셨으니까요. 이렇듯 사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준답니다. 양떼와 개 푸른 들판에 양떼 한 무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마음껏 배를 채워 기분이 좋았어요. 서로 몸을 비비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 얼굴이 아주 밝았습니다. 양치기는 즐겁게 뛰노는 양들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해님이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양치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다 왔는지 세어볼까? 한 마리, 두 마리, 위성어덕, 양이 모자라져너? 양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치기는 다시 양을 헤아렸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도 양의 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양치기는 당황했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왕께서 화내실 텐데 어쩌나? 양 때 주인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양을 세어보니 이번에는 양이 한 마리 더 늘었습니다. 어? 한 마리가 더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양치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양떼 속에 낯선 동물이 한 마리 끼어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어찌나 양을 닮았던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 정도였어요. 양치기는 낯선 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동물을 쫓아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양떼 주인인 왕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들판을 산책하고 있었지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지? 예, 양떼 속에 낯선 동물이 한 마리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낯선 동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동물을 잘 보살펴주도록 하라. 잘 보살피라니요? 양치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양들은 처음부터 이 들판에서 자랐지만 이 동물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곳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만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낯설겠느냐? 아, 예 하지만 양치기는 여전히 왕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에 눈치챘고 왕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난데없이 끼어든 동물이 내 양들과 아무 탈 없이 잘 어울리고 있으니 기특한 일 아니냐? 왕은 낯선 동물의 털을 어루만졌습니다. 양치기는 그제야 왕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낯선 동물은 양떼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양치기의 아주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낯선 동물은 개였답니다. 멋진 인사 한 사나이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계속 걸었기 때문에 몹시 지쳐있었어요. 배도 무척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사나이가 있는 곳은 사막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지요. 사나이는 먹을 것을 찾아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사나이는 다리가 휘청거리고 온몸이 축축 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간신히 다다랐어요. 살았다. 살았다. 사나이는 만세까지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사나이는 먼저 나무 그늘에 길게 들어 누웠어요. 쉬고 싶었습니다. 편히 쉰 사나이는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열매를 실컷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였지요. 이제 좀 살 것 같군. 사나이는 여행을 계속하려고 다시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사나이는 나무가 무척 고마웠어요. 나무야 정말 고마워. 난 이제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지? 네 열매가 맛있게 있기를 빌어줄까? 하지만 지금도 네 열매는 아주 맛있구나. 상쾌하고 시원한 그늘을 갖도록 빌까? 하지만 네 그늘은 무척 시원한걸? 그러면 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물이 많아지기를 빌까? 그렇지만 너에게는 물도 이미 넉넉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작별 인사는 한 가지밖에 없구나. 네 어린 나무들이 너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길 빈다. 사나이는 나무를 위해 무언가 빌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이미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와 지금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는 사람이 잘되기를 빌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현명해지라고 빌고 싶은 사람이 이미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자가 되라고 빌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미 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미 착한 사람일 때는요? 유대인들은 이럴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지요? 사자를 도운 학 중국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주 많이 살지요? 중국에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일본군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심하게 맞아 몹쓸 병에 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한 유대인이 가까스로 살아서 중국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일본을 두고두고 미워했지요.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괴로워하다가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는 유대인에게 사자와 학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자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사자를 무서워했지요. 어느 날 사자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먹이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그만 뼈가 목구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몹시 괴로웠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끙끙 앓았지요. 결국 사자는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며 다니는 비둘기에게 사자가 말했어요. 뇌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주는 동물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학은 이 소식을 듣고 사자에게 재빨리 날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학에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학은 사자의 입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긴 부리로 뼈를 쏙 빼주었지요. 학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자님 상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입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도 살아있다. 위험한 일을 당하고도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다. 학은 깜짝 놀라서 허둥지 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안 보일 때까지 멀리 멀리 날아갔답니다. 사자나 일본군의 행동은 물론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랍니다. 라삐의 말을 듣고 유대인은 마음을 내려놓고 살 수 있었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어느 날 라삐와 제자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던 라삐가 말했지요. 세상에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참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제자들은 라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참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삐가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남몰래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작은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노력이기도 하며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때마침 지나가던 한 로마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느님은 어디에 있소? 만약 그 하느님을 내게 보여준다면 나도 하느님을 믿겠소. 라삐는 로마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오. 하지만 당신이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니 그 모습을 보여주겠소. 나를 따라오면 알 수 있을 것이오. 라삐는 집을 나가 천천히 들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로마 사람도 라삐를 따라갔어요.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라삐는 들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의 빈꽃을 보시오. 저 꽃은 누가 키운다고 생각하시오. 저 꽃은 땅에서 나와 물과 바람, 햇빛을 맞으며 저절로 자라는 것이오. 로마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과 물, 바람과 햇빛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로마 사람이 화를 내며 대답했지요.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는 것이오? 라삐는 화를 내는 로마 사람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소. 풀과 나무, 하늘과 땅, 우리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신도 모두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오. 까닭이라니, 무슨 까닭이 있단 말이오?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오. 저 해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라삐는 한 손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를 가리켰습니다. 로마 사람은 라삐가 가리키는 해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로마 사람은 햇빛이 너무 눈부셔 금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해를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오? 로마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볼멘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삐는 그런 로마 사람을 보며 빙글에 웃었지요. 맞소. 우리는 해를 똑바로 볼 수 없소. 하지만 우리는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소.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말이오. 당신에게도 마음의 돈이 있다는 뜻이오. 라삐의 말에 로마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하느님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니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참된 마음과 사랑, 세상을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이오. 그러면 당신 마음에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길 것이오. 로마 사람의 얼굴은 어느새 도둑질을 하려다 들킨 사람처럼 빨개졌답니다. 일곱 가지 모습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면 일곱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한 살 때는 임금님처럼 살아갑니다. 가족 모두가 임금님 모시듯이 아기를 소중하게 돌보지요. 어르고 달래며 기분을 맞춰줍니다. 아이가 자라서 두 살쯤 되면 돼지처럼 지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만지고 찍고 깨트리고 온통 수선을 피우지요. 돼지가 흙탕물이나 지저분한 곳을 해집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열 살이 되면 아이는 들판에서 마냥 즐겁게 노는 순한 어린 양이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웃고 떠드느라 하루 내내 즐겁게 놉니다. 그러다가 열여덟 살이 되면 힘차게 뛰는 말처럼 변합니다. 어엿한 청년이 되어 힘이 세워지면 자기 힘을 남에게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하지요. 그리고 더 자라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면 당나귀처럼 변합니다. 가정을 꾸며 책임을 지고 행복한 남날을 찾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야 하니까요. 나이를 더 먹어서 아저씨가 되면 이제는 개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고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늙은이가 되어 기운이 약해지면 원숭이처럼 변합니다. 원숭이처럼 응석과 재주를 부려보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쓸쓸해질 뿐이랍니다. 남자의 일곱 가지 모습은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삶을 이끌어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커가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네. 라삐가 대답하자 다른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이네. 라삐는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시장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들도 있었습니다. 라삐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던 한 제자가 물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라삐가 대답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다네. 그러면 저기 큰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부자 상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다네.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네. 그때 반대편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관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 관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네. 그러니 관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면 많이 배운 학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이 배웠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네. 시장을 둘러보던 라삐가 한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처럼요. 제자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왜냐하면 선행은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베푸는 것이라네. 제자들은 또다시 열심히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라삐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라삐는 두 광대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네. 그러자 제자들은 두 광대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부자인가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나요? 우리는 광대입니다.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나눠주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지요. 제자들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라삐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네들도 저 광대들처럼 힘들고 쓸쓸한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진실된 마음으로 말일세. 제자들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삶의 삼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난 힘들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나눠줄 거야. 제자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에게 먼저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탈모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탈모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여우의 꾀 이야기에서는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먹기 위해 3일을 굶고 포도밭에 들어갔고 나올 때는 볼록해진 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다시 3일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한치안만 보고 욕심을 내어 행동하는 경솔함을 반성하고 앞니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